개조된 오토바이입니다. 개조된 미니 오토바이인데 원래는 휘발유가 휘발유를 이용해서 휘발유를 떼어내고 DC 모터, 전기 자전고용 DC 모터를 여기다가 잘 장착을 시키고 체인을 걸고 여기에 있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보면 최대한 작동은 안되지만 그대로 살려서 최대한 살려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DC 모터 그리고 아주 단순한 DC 모터, 모터 드라이버 그리고 여기 배터리 배터리는 마키다 배터리 전 스톡 드릴, 임팩트 드릴 이 부분이 고장난 게 있어서 잘라버리고 여기다 이렇게 배터리는 휴대용 장착시켜서 사용하고 전원, 전원 들어오는거 전원 끄는거 누르면 전원 들어오는거 전원 들어오고 장착시켜서 사용하시니 가서 사용하시니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내려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